.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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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열었어? 남자친구가 바람쾌어? 아니요 제가 찼어요 니가 찼다고? 그냥 재수없으세요 어떤점에서 너는 남자 재수없다 생각해? 아니 너무 게임만 해가지고 나는 근데 게임만 하는데 게임을 못하면 진짜 병신같은데 게임 잘하면 괜찮지 않아? 게임 잘하면 당연히 괜찮죠 근데 걔는 못했지? 아니 무슨 게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게 남친이? 네 무슨 아재게임같은거라는거에요? 로라는 남자친구 어때? 로라는 남자친구 아 좋다 나 챌린저 나 챌린저 4개있어 아 정말요? 아 부럽다 그니까 내가 챌린저 자켓 줄 수 있어 자켓도 팔아요? 자켓도 팔아요? 아니 챌린저 찍으면 자켓 주거든 아 무슨 자켓? 그 그니까 챌린저만 받을 수 있는 라이엇에서 보상을 해주는거야 아 옷이요? 진짜 옷? 어 자켓 챌린저 자켓 아 그런것도 있어 왜 처음 들어보는데 그 이런 남자는 괜찮지 음 아 수라카 저거 수라카 아프네 수라카가 더 아파 못 trusted 또 맞지마 훠흫 저거 안맞으면 어 더 팡 한번 걸어볼래? antes 1초 2초 어 똑같다! 적었다! 어땠어? 나 좀 잘 맞추지? 어떻게 적였어요? 내가 못 봤는데 야 근데 너는 네네 만약에 남자친구가 샤넬백을 선물해줬어 어때? 아 저 명품 안줄라 아 진짜? 야 너 내 스타일이네 저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 줄래요 아 진짜? 네 쇼핑몰에서 싼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네네 너 오늘 롤 몇시까지 할거야? 롤이요? 어 오늘 점검 안해요? 오늘 점검이야? 아닌가? 랭게임 다쳐가지고 랭게임만 점검인거 같은데? 아 1반해요? 아 저 그러면은 어 좀 이따 일 가야되니까 모르겠다 몇시 일 가? 저녁 4시 저녁? 네 4시 반 저녁이 어떻게 4시야? 오후지 아 미안하다 아니 오후가 저녁 아닌가? 아 오후 저녁은 7시부터 아닌가? 아 그건가? 어 어 흠 흠 흠 흠 근데 너는 남자친구가 만약에 네 중졸이면 어떡할거야? 중졸이요? 어 흠 그런거 상관있나? 상관없어? 아 저는 뭐 환경같은건 상관있는데? 그치 그냥 말만 말만 잘 통하면 되는거 아니야? 그치? 그쵸 말만 잘 통하면 그치? 막 걔가 만약에 대학교 졸업했는데 존나 유식한 척 잘난 척하면 띠껍잖아 그치? 존나 띠껍 아 그치? 존나 띠껍지 아 괜찮아 그런거 좋아 아 그치 임식한 척하면 막 무시하고 딸보는거 엄청 싫지 그치 그냥 무시하는 여자친구 찾았어요? 아니 그냥 맨날 가끔씩 사귈때마다 아 아 아니 아 괜찮아 가끔씩 뭐 사귈때마다 나보다 중졸이라고 놀려가지고 아 진짜 누가요? 옛날 여자친구가 아 못됐다 그치 응 흐흫 흐흫 뭐라구요? 응? 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아키오키 아 근데 상대방 좀 잘하네 그치? 쏘라카가 너무 짜증나요 야 내가 죽여줄게 나 사랑해 너는 햄버거 몇개 먹냐? 저 햄버거 흐흫 왜? 나 하나 간신히 먹는데 하나 간신히 먹어? 네 요즘 둘 나도 하나밖에 못 먹어 그쵸 괜찮네 네 그럼 어떻게 기세기 씩 먹어 다폰? 그니까 야 연락하는 남자는 있어? 저요? 없어? 네 네 그러면 심심하면 오빠한테 카톡해도 돼 흐흐흫 아니 진짜 오빠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서 흐흫 왜? 흐흫 아니 싫으면 싫다 말해도 돼 강요는 안해 너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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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좀 게임하면서 친해지면 아니 이게 좀 애가 멀쩡한 것 같다 생각하면 그때 이제 카톡 주면 돼 흐흫 아 뭐 당장 달라는 건 아니고 아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 준 건 좀 오반가? 어 어 응 그런 거에 대해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아 카톡 받아본 적이 없어? 카톡을 받아본 적이 없냐고요? 아니 게임하면서 막 아 아 친구한테 준 적이 없냐고요? 어 아니요 준 적은 많아요 아 준 적은 많아? 네 그냥 같이 할 시간 알려달라고 하면서 준 적은 많아 아 진짜? 너 만나봤어? 야 어 왜 이렇게 오니? 뭐야 얘네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만나본 적은 없어? 네네 아 아 그럼 나 실링 가면 만나줄 거야? 아 그 여자끼리랑 만나봤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내가 처음인 거야? 만약에 만나면? 만약에 만나면 처음인 거야 아 진짜? 네 구라라고 병신아 좀 속지마 네? 뭐야 어떻게 돌아왔지? 잠깐만 뭐지? 저거 어떻게 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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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너 목소리야? 네? 아 아니지 구라라고 병신아 이런건 들었는데 그니까 그거 너가 한거 아니지? 아 아 이거 미안하다 아 너 아니지? 아 아 아 저 와드 먹으러 가야 돼 아 아 아 뭐 뭐만 하면 치는 거에요 저 근데 레벨이 뭐에요? 왜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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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음식 뭐 좋아해? 저요? 저 저 저 저 청국장 아? 청국장 탕복장? 아니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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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국장? 네네 저거 한식 너가 해먹을 줄도 알아? 아니요 아 사먹는 거? 네 배달 음식 먹어 아 청국장 먹는 여자는 처음 봤다 맛있어? 하지 않았나? 아 근데 맛있긴 해 중요하게 맛있게 하는 집이 중요하고 그렇지 얘는 뭐 술은 잘 마셔? 술이 아니여 저 술 안마셔 아예 안마셔? 에이 아니 마실 때도 있는데 즐겨서 먹는 타입은 아니 아 좋은 좋은 마인드 아깝다 리신이 차가지고 속박 안 맞았어 아 아하 왜 바텀 마우지 자꾸? 그쵸 아 왜 이래 얘네 바텀 마우지 진짜 오빠 좋아하나봐 흠 와 근데 어떻게 집 근처 사는 여자를 만났지? 신기하네 흫흫흫 왜? 아 신기한 뭔가 나 자주 보는데 어? 자주 보는데 아 너 집 근처 사는 사람들? 네 뭐 게임하다보면 자주 봐요 아 근데 그 남자들이 만나자고 안했어? 아 좀 한 적 없어 응? 풀 한 적은 없는데 아 진짜?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이제? 흫흫흫흫 흫흫흫흫ō 아니 PC방에서 보자는 거지 너 알바하는데 나 게임할꺼 아 네네네 내일 오시면 되요 내일 오시면 된다고? 네 진짜 가도 돼? 아 진짜라 아 근데 우리 PC방 해풀짐 푸짐, 푸짐 괜찮아 희시방은 좋아받자 필요가 없어 너 담배는 펴? 아니 안 펴요 야, 뭔가 좀 건전한 문화생활 하는구나 아 원래 그렇게 되는건가 아니 근데 담배 펴도 상관은 없어 나도 펴거든 아아 담배 피는게 나쁜거 아니지 그쵸 나는 그 서울, 그러면 역 PC방이야? 네, 역 근처 롯데리아 옆에 있는거 아니야? 롯데리아... 포파이넘 아니야 롯데리아 켜야될 것 같다 와 담배 이따가 롯데리아 롯데리아 야 그럼 넌 서울 힐림에서 계속 한 거야? 아 뭐 뭐라 말하셨어요 강아지 밥 좀 와가지고 아 나 저거 왜 못 잡냐 라이즈 장인댕킹이라면서 큐 다 틀리고 아 아깝다 라이즈 너무 못하는데? 아 어떡해 아 너무 많이 죽었어 야 내 시청자가 자꾸 방송 소리 들렀는데 너 내 방송 봤어? 무슨 방송이야? 아니 나 방송한다 했잖아 네네 너 몰라 진짜? 네 몰라요 정말? 진짜로 아 그래? 왜 방송 소리 난다고 하지? 방송 소리가 아니라 게임 소리 아니네 나 스피커로 들어와가지고 자 또는 공격으로 당겨서 어? 와드인거 어떻게 알았지? 응? 와드인거 어떻게 알았지? 응 아 뒤에 제대로 왔어요 아 왜이래 얘네 와드인거 와 아깠다 와 소라카 폭성이다 진짜 맞아야겠다 맞아야겠다 으흠 나 지금 너 PC방이야? 아뇨 저 집이에요 아 진짜? 부모님이랑 같이 사셔? 아뇨 저 혼자 아 진짜? 네 나도 자취해 아 진짜 또 죽었어? 아니 엄살해봐 아 샀다 와 대박 나도 자취해 나도 자취한다고 아 정말요? 내가 어디 방 가서 들은게 있는데 네 잘 치하고 자취하는 남자가 좋은거래 잘 치하는게 아 잘 치하고 자취하는 여잔가? 아무튼 아아아 아 뭘 소린다 나도 그러고 있어 그치 그거잖아 그냥 그때 남자애들이 응 그거 어떻게 막을 수 없음 다 아 아 아 아 오 오 뭐야 누구야? 어우 이거 미드 밀까? 아 저 핑하 좀 지우고요 아 저 핑하 좀 지우고요 나 친구랑 같이 사야겠네 아아 정말요? 아 저거 왜 치킨 좀 꺼내려 커플이랑 살아 커플이랑 ㅈㄴ 불쌍하지 ㅈㄴ 불쌍하지 야 근데 너는 네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야 저요? 아 저 뭐 어떤 면에서요?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뭐 너가 좋아하는거 있을거 아니야 저 롤 잘하는거 뭐 뭐 롤 잘하는거? 롤 잘하는 사람 그거 말고 그건 일단 확정이니까 아니 아니 그냥 내가 롤 잘하니까 궁금해가지고 진짜 구라 안치고 야스오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아니 롤 말고 아니 근데 그런거 없어 저거 얼굴 안따지거든요 진짜 아 얼굴 안따져? 키도 안따져? 네 키는 나보다 커야겠지 너 키 몇이야? 163? 아 괜찮네 나 나도 76이야 나 내일부터 야스오 연습할게 야스오 야스오 연습할게 야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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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할게 핸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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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뭐지? 아까 또 여자랑 하냐 이러시는거 이거 누가? 친구구? 뭐가 이따 너무 아픈데? 아니 저 176이요 왜? 167이였으면 실망각이냐? 여보세요 아니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어요 아 저한테 말한거에요? 아닌데 누가 또 한다고 말하는거 같은데 아 한번밖에 안죽었네 누구보다? 네 왜? 나는 다섯번 너가 나한테 죽어준거 싶어 아 맞네 응 맞지 맞네 맞네 너 집안 살았었어? 아니 사투리가 궁금한게? 사투리가 아니라 이게 친구가 사투리를 써가지고 아 맞아 그런거 있어 네 전형병 같은거 나도 내가 아는 형이 군산 사는데 아 그 그 같이 살다보니까 똑같아 이렇게 똑같아 맞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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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를 구수하게 써 또 그 그 그 그 그 옛날에 뭐 어떤거? 그 누구였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 건데? 아 롤방송은 안봐? 아 롤방송은 잘 안봐요 아 저 프로게이머 아는 사람은 있어? 프로게이머 아는 분은 실체적으로 아는 사람이야? 아니 그냥 니가 아는 사람 페이커 아 상혁이? 네 나 아까 상혁이랑 게이머도 하는데 아 정말요? 근데 내가 졌어 알았어 나 상혁이랑 게임 자주 하거든 아 정말요? 와 어 페이커 같은 남자 없네 페이커 야스오 잘하잖아 아 그래요? 어 어 몰랐어 아 저 아까 그 뭐지? 어디 포우 있나? 동영상? 어 거기서 하는거 야스오 하는거 보고 어 완전 버렸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징크스 잘하는 남자는 별로야? 징크스요? 어 아 저 원딜 잘하는 사람은 별로 아 진짜? 네 소프트 할 사람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많이 죽었지? 괜찮아. 나 원대리 잘하고 있으면 너가 잘한거야. 아 그런거에요? 아 쟤네 믿음이 안가. 니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 큰거지. 아닌거 같아. 아니야 진짜야. 아 내가 제일 많이 죽었네. 응? 내가 제일 많이 죽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쟤데블람은 왜 그런거지. 나도 죽이러 와.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있을 것 같아. 아직 여기 있을 것 같아. 그래? 또 이렇게 물 Nossa. 아 너무 이렇게 squat Brad. 어이.. 아아.. 적도성을 나왔지나 까베? 아 오지마아 야! 야 너가 플쓰면 내가 죽잖아 야 근데 너 남자친구 사귀면 뭐하냐 맨날 네? 네? 데이트 뭐해? 저는 거의 다 PC방 쪽으로 간거밖에 기억이 안나는데 아 진짜 PC방밖에 안가? 네 제가 PC방 엄청 좋아해가지고 롤 자체를 좋아해요 그냥 너 PC방 하면 안질려? 어? 딱히 네 그냥 뭐라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남친이 만약 PC방 싫어하면 어떡해? 아 전 PC방 싫어하는 남자친구 자체를 안 만들 것 같은데 그렇구나 왜왜왜 아 왜왜왜 막 사람들이 물어보래요? 어어 그냥 아니 그런 거 물어보면 좋잖아 아 잠깐만 얘 나한테 또 잠시만 저거 그다음에 다 these 잡히진 아 아깝다 아 이제 템 뭐하지? 어 거기서 얼어붙은 심장 얼씨? 어? 템 템 템 저 밥 아까 먹었어 아 진짜? 뭐 먹었어? 청국장이랑 아 이거 재유 어 왜 이렇게 아파 아 얘 안 죽는데요? 잠깐만 또라야 저거 너무 쎄다 달지가 않는데 피방 알바 며칠 했어? 저 이제 두 달 다 돼서 거의 알바를 다 피씨방 쪽으로 해가지고 피씨방은 못생긴 애가 안 뽑는데 사장님들이 네 못생긴 사람들 안 뽑아요 피씨방이 거의 왜? 아니 이거 저거 많이 그냥 그렇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럼 니가 이쁜거 같애 저요? 어 아 진짜 솔직히 어디가서 꿀리진다는데 아 진짜? 네 난 어디가서 꿀리는데 난 항상 꿀리더라고 어 어? 이즈 얻는데 이겼다 아 아 아 아 오 오 피씨방을 찍으면 얼마야? 6,300원이야 왜 이렇게 조금 더? 원래 피씨방은 조금 지잖아요 아 그래? 네네 야간 아니면 조금 지죠? 큰데 아니고 아 막 안되면 ند 어, 얼신 바로 나오네, 치카니까. 응? 바로 붙은 심장. 바로 나왔어. 나 그럼 PC방 거기 어디에 있는 거야? 1명. 어, 이름이 뭔데, PC방 이름이? 알려주고는 싶은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안 와. 그치, 안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아니, 30명, 30명 본다니까? 아, 30명밖에, 아, 맞아. 30명 있는 거지. 어. 아, 그래도 좀. 왜? 왜? 거기 실림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 집안 사람. 야, 근데 장사 잘 되면 좋지. 실림 주위에 살면 PC방이 딱 알아가지고 어딘지. 그니까, 이름 뭔데? 흠, 안 알려줘. 그러면 나 어떻게 오라고. 나중에 친해지면 알려줄게. 어? 나중에 친해지면 알려줄게. 아, 뭐가 이렇게 많이 와, 다? 사이드에서? 어? 으아! 까위 아팠다. 할 수 있는데. 아니, 내일 오라매. 안 올 거다. 어? 안 올 거다 안 온다고. 나 온다고. 안 올 거다. 나 진짜 올 거야. 흐흐흐. 진짜 온다니까? 흐흐흐. 왜 안 믿어? 아니, 그냥 철벽치고 싶어 됐어. 아, 왜에. 흐흐흐흐. 너 내 얼굴 봤지? 아뇨, 안 봤어요. 너도 똑같은 여자야. 안 봤다고. 진짜 안 봤어요. 봤잖아. 아, 진짜. 흐흐흐흐흐. 너 지금 내 얼굴 봤으니까 지금. 오지 말라는 거잖아. 아니, 어떻게 봐요, 얼굴을. 아, 내가 방송 검색치고 왔겠지. 아니, 얼굴 어떻게 봅니까? 캠. 캠? 어. 캠? 너 내 얼굴 봤지? 아니, 진짜 안 봤어. 진짜. 진짜로. 아니, 봤어. 아니, 어떻게 봐요, 저. 근데 갑자기 오라던 애가 오지 말라고. 아니, 그냥. 좀. 막 사람들이. 어. 막. 아, 어쨌든 30명 있다며요. 어. 그니까. 근데 30명이 서울 사는 거 아닐 거 아냐고. 서울 사람 있어도. 아니야. 어, 맞았다. 어, 이겼다, 이겼다.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어? 이겼다, 이겼다. 끝. 오오오옹. 어? 이겼네? 만족형이 야 야 나 사실 시청자 4천명봐 아 그..네? 나 진짜 4천명봐 아 그래요? 아니 30명이라며 장난쳤지 나 근데 4천명봐 아아 근데 왜 안놀라? 네? 왜 안놀라? 뭘 놀라요? 아니 30명봤다가 4천명본 다음에 놀라야되는거 아냐? 너 알고 있었지 뭘 알고 아니 그 사람이 4천명을 원래 보나? 아니 근데 방송에 대해서 진짜 몰라가지고 아니 너 진짜 연기하는거 아냐? 무슨 아니 진짜 근데 제가 무슨소린지 그 뭐지? 뭔소린지 한명도 아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만